아 5층에 수영장은... 아니 거기 말고 여기 있죠? 바로 앞에! 원래 호텔에는 신발 신는 거 아니야? 이거 뭐야? 이거는 너무 흥미없는 거 당충전은 안 된 거 같아 여기 하나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근데 뭐야 만드는 분이 아 사물성이었어 이러겠지만 우린 사물성이 있다는 거 알려주고 싶어 그래요? 네 알겠어요 30분째 기다리는 팝핑소 10분 아닌데? 20분? 22분이에요 근데 왜 30분처럼 느껴지는 걸까요? 그 이유는 뭘까요? 아 더워 팝핑샵이 넓어서 그러는데 덥다 고급진 여녁 떡은 내려 먹으면 안 돼? 떡은 내려 먹으면 안 돼? 응 팝핑소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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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떡 먹었어 나 떡 먹었어 너 뭐 하는 거야? 팝핑소가 그렇게 맛있었어? 네 팝핑소가 그렇게 맛있었어? 나는 팝핑소야 왜 낫지 팝핑소야 팝핑소가 그렇게 낫지 않았어 팝핑소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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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다구 나 저거 광고에서 봤어 와 동글동글 동글해 너무 맛있다 제가 생각보다 너무 맛있습니다 육식주와 예예예예예 역시 침대도 찌리게 최고지 역시 침대도 찌리게 최고지 나는 텐션 배부로 나는 텐션 배부로 나는 텐션 배부로 우와